미션인가 보다 미션. 어? 태국 마크인데? 호랑이다 태국 마크. 누구야? 귀걸이 한 거야? 요원들 그동안 잘 있었나? 나는 너희들의 상관. MI6의 최고의 관리자 에미. 다들 모였으니 요원들에게 임무를 전달하겠다. 오늘은 현장요원 평가 미션이 준비되어 있다. 이 미션을 클리어한 요원만이 척본 최고의 명예인 아웃면허. 일명 더블제로를 획득할 수 있다. 팀은 자네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이미 내가 정해놨어. 유재석, 이광수, 이승기 요원 한 팀. 김종국, 하하, 박신혜 요원 한 팀. 그리고 나머지 송지호, 지석진, 강계리 요원이 한 팀이네. 자, 어서 빨리 신분당선을 타고 첫 번째 미션 장소로 이동해. 그럼, 행운을 빌겠네. 5점이 진짜 잘하심. 5점이 잘하심. 5점이야. 5점이야, 우리 다. 5점이야, 4점. 5점. 3점. 우리 0점입니다.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? 오늘의 미션을 빨리 클리어하기 위해서 권줄이 하세요. 아 그래요? 다시 마지막까지 이벤트 했을 때 그래서 5점을 따신 팀이 먼저 출발, 그 다음에 3점 출하신 김희, 그 다음 출발 3점 4점 아, 그런 거 아니네요 이겼다 형,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? 그럼 당연하지 저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, 우리도 아무것도 몰라 서로 마찬가지 입장이야 늘 다 똑같구나 야, 이거 정말 오랜만이다 정말 오랜만이야 이게 좀 신기하구나 저도 너무 반가워요, 진짜 아, 신기하고 너무 오랜만이야 이로 보라 했기는 너무 계속 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? 광수 있는 줄 알았어요 우리 광수 씨도 같은 팀이었지 광수 씨가 신기하고 너무 오랜만이야 아니,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 그래요 아니, 송사탕이에요 지금 최고 에이스잖아요 누구 누구? 광수 형이 아, 광수? 광수 왜 말을 안 하세요? 아, 이거 신경 안 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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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먼저, 우리 먼저 타 타요? 아니요, 2등 팀은 안 타요 아, 우리만 아유, 안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 신 분당선 탑 아님, 이거? 저희 집 앞에, 어머니가 타 보셨어요 아, 그래? 너무 좋대요 이거 앞에 펌 뚫려있어서 다 보여요 어, 진짜요? 어 런닝이 이렇게 아침부터 촬영하는 줄 몰랐어요 건강에 안 좋은 팀인데 이렇게 아침에 좋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심장이 물이 온다고 해도 누가 쿡쿡 쑤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뛰면은 아, 광수 씨 형, 아니 나도 짐을 수 있어 눈을 부셨어 아, 승기하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아, 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아, 근데 키가 진짜 크세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승기하고도 엑스맨 같이 하지 않았어요? 다 엑스맨을 때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승기 옛날에 엑스맨 할 때 어서로 많이 활동했었는데 어서로 많이 활동했었는데 엑스맨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? 런닝맨 얘기해요, 우리 런닝맨 얘기도 하는데 승기하고 워낙 오랜만에 만나는 거 그가 오니까 그런 거 같았어요 알겠다고 오랜만에 만나는 거 신화했거든요, 승기하고 나랑 안 친해요? 아니, 친해요 아, 진짜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진짜 나 광수 형이랑 광수를 승기라고 부른 거예요 아직 머릿속에 승기를 가득 찼네요, 지금 사실 머릿속뿐만이 아니라 온 머리 온 가슴 온 몸이 지금 다 승기야, 지금 두 정거장 남았는데 두 정거장 남았는데 어떻게 알아요? 여기 깜빡깜빡 아, 여기 이렇게 뭔가? 약간 모르는 게 맞네 저는 이게 다 여긴 줄 알았어요 다 여긴 줄 알았어요 승기가 이렇게 좀 그 모심을 많이 안 돌아다녀 그러니까 어? 어떻게 보면 약간 촌스러운 거 아니야? 아, 촌스러운 거 아니야? 아니, 아니, 아니 아니, 아니,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 같아 아니, 이게 뭐, 이게 촌스럽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, 이름 서울에 있는 아니, 지금 말을 좀 함부로 안 해? 아니, 신혼한테 왜 그렇게 해요? 형, 나예요 눈물이 평균해? 아, 여기 뭐, 뭐야? 세차장 노란 추리링 아, 여기 뭐, 뭐야? 세차장 휘차장에서 미션이에요 아니, 이거 뭔 세차장 공 쓰는 건가? 공 쓰는 건가? 공 쓰는 건가? 빨리 내려서 괜찮죠? 괜찮아,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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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감사합니다.